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신도시 개발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싱크탱크가 오늘 출범했는데요. 토지보상 전 단계도 차근차근 진행해가고 있는데, 여전히 신도시 백지화를 외치는 주민들과의 협의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김민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3기 신도시의 청사진을 그릴 싱크탱크 신도시 포럼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베드타운,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아는 신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민간 전문가 52명이 도시건축과 교통, 일자리 등 6가지 분야의 개발 구상에 참여하게 됩니다.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1, 2기 신도시의 문제점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자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고 그 돌파구 중에 하나가 3기 신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동시에 신도시 부지의 공공주택 지구 지정도 연내 시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지구 지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본격적으로 개발 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권역별로 균형 있게 유치한 신도시는 서울에 편중된 기업과 일자리를 분산시켜서 균형 있게 수도권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일 지구 지정 전 단계인 전략환경 영향평가 공청회가 왕숙과 계양, 과천지구에서 열립니다. 지구 지정을 마치면 주민들과의 토지 보상 협의 절차가 본격화되지만 주민들은 3기 신도시 백지화를 요구할 정도로 격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 기존 신도시 주민들까지 연일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민환입니다.